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이미입니다. 오늘은 제 123화 관계부사 When, Where라고 되어 있네요. When, Where 뿐만이 아니라 이제 Why와 How도 간단하게 뒤에서 다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제 When하고 Where를 보면 저거 언제 어디서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영어 공부를 특히 이제 읽기 지문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신문을 읽으신다던가 기사를 읽으실 때 중간에 When이나 Where가 나오는데 언제 또는 어디서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다 관계부사라는 애들 때문인데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말은 둘 다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편을 어느 정도 다 이제 개념을 익히셨다면 관계부사는 살짝 한 개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를 좀 알아 놓으시면 회화할 때도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더 문장이 관계부사로 인해서 좀 깔끔해지고 간결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When과 Where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먼저 문장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문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영작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오늘 이슈들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네 가지 문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에이미는 그녀가 태어난 도시에 산다. 에이미는 섬에 있는 도시에 산다. 내가 에이미를 만난 곳이다. 제일 서점은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공통점은 꾸밈을 받는 말 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도시 도시 곧 건물 이걸 보세요. 다 무엇이랑 관계가 있는 단어인가요? 이것은 바로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장소와 관계된 문장들 즉 꾸밈을 받는 말이 장소와 관계된 문장들을 우선 늘어 놓아 봤습니다. 이 문장 네 개 중에는 관계부사가 쓰이는 것도 있고 관계부사를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하나씩 뭐가 다른 점인지 구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거 두 문장을 보면 에이미는 그녀가 태어난 도시에 살아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작할 때 에이미는 살아요. lives 도시에 in the city 도시에 살아요죠. 근데 어떤 도시냐면 그 도시가 그 여자가 태어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 여자가 태어난을 먼저 해보면 she 과거에 태어났으니까 was born in 까지 한번 갖춰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얘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는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근데 앞에 있는 애가 city니까 대시나 위치를 써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완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미는 그녀가 좋아했던 도시에 살아도 해보면 에이미는 똑같네요. lives in the city 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도시니까 she liked만 뒤에 달라지고 거의 똑같은 문장이네요. 그리고 앞에 대시나 위치를 사이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 구조상으로 굉장히 비슷한 애인데 하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쓰일 거고요. 하나는 관계부사가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차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관계부사가 쓰이는 거를 알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관계대명사 문장이 들어가는 문장 바로 앞에 있는 꾸밈을 받는 말 저는 항상 꾸밈을 받는 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문법책 같은 데는 얘를 선행사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 애가 우선 장소랑 관련된 말일 것 이게 1번 조건이에요. 근데 장소만 관련된 말이라고 무조건 관계부사인 where를 쓸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뒤에 꾸며주는 말 있잖아요. 그 꾸며주는 말이 이 앞에 꾸밈을 받는 초록색 단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셔서 뒤에 꾸미는 말이 이 앞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말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관계부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실 관계부사는요. 장소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where를 쓰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이 두 문장 중에서 빨간색으로 나온 꾸며주는 말이 초록색으로 된 곳 속에서 일어나는 문장은 몇 번인가요? 몇 번째 문장인가요? 바로바로 첫 번째에 있는 걸 보시면 여자가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난 건가요? 이 도시 속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관계부사 where가 쓰여도 되고 밑에 있는 말은 속에서 일어난 거라기보다는 그 여자는 그냥 이 도시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쓰는 건 윗문장인데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문장을 아까 전에 윗문장 같은 경우를 쓸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총 정리해놨습니다. 자 우선 that을 쓸 수 있겠죠. Amy lives in the city that she was born 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그걸 위치로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차피 주어동사 나오잖아요. 이래서 두 개를 생략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거. 뭐예요? 자 이 뒤에 원래 인이 있었는데 이 인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Amy lives in the city in which Amy was born.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건 뭐냐면 자 이게 이 뒤에 있는 태어나다라는 그 이벤트가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웨어를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웨어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 인이랑 위치를 합쳐요. 합친 버전이 바로 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웨어가 있으면 이 앞에 인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옮겨 놓고 같이 이제 없애고 이 자리에 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해보면 Amy lives in the city where she was born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태어난 도시에서 살아요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을 읽으시다가 웨어가 중간에 툭 튀어나왔는데 물음표도 없고 뭔가 좀 어디서라고 해석하니까 영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웨어를 관계대명사처럼 생각하시고 그 웨어 뒤에 있는 말이 웨어 앞에 있는 말을 꾸미도록 해석하시면 해석이 다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웨어 아 관계부사 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녀가 좋아했던 도시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인 웨어가 쓰일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겠죠. 위치를 쓰시던지 데스를 쓰시던지 아니면 생략해서 쓰시던지. 자 그럼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문장을 다시 꺼내왔는데 방금 전에는 운이 좋게도 어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하면 에서인 인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 좋게도 전치사가 따라 나온 케이스인데 이걸 보고서 이제 여기서 강의를 끝내버리면 초보자 분들께서는 어 그러면은 인이 꼭 전치사 같은 인이 튀어나와 있어야만 얘를 웨어로 바꿀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는 문장인데 우리가 어거지로 전치사 인을 받거나 해서 웨어 문장을 써주거나 억지로 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웨어를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없는데 인을 넣거나 관계부사를 써야 하는 경우의 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문장을 보시면 제일 서점은 내가 에이미 만난 곳이야. 제일 서점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야. 를 보겠습니다. 제일 서점은 그냥 제가 임의로 지어낸 말이고요. 에이미를 만난 곳이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하나 자 우선 두 문장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관계부사 웨어가 쓸 수 있는 말이 뭔지 어떤 문장에서 관계부사 웨어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꾸밈을 받는 애가 즉 선행사가 장소 그리고 뒤에 꾸며주는 말이 그 장소 속에서 일어나야지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대충 이게 쓰일 것 같은데 하고 담아두시고 영작을 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서점은 제일 북스토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썼다고 치고요. 자 만난 곳 에이미를 처음 만난 곳이야 그래서 곳이야 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밈을 받는 말을 그럼 is 입니다. the place 곳입니다. 자 에이미를 처음 만난 곳이에요 하고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임의로 that 이라고 해 놓겠습니다. 자 내가 에이미를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I met 뭐 에이미 first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해놔도 될 것 같죠? 이렇게 해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틀려요. 살짝 하나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운지 보면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제가 써놨나요? 어 네 써놨군요. 자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the place 즉 꾸밈을 받는 말이 the place에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이 I met Amy first 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으로 된 꾸미는 말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place 속에서 에이미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 in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n의 개념이. 그럼 in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in을 붙여줄 것이냐 여러가지 또 옵션을 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자 에이미를 만난 곳이야를 할 때 in을 이제 떡 넣어야 되는데 뒤에다 붙여도 오케이. 그래서 옵션들을 제가 정리해놨을 거예요. jail book store is a place that 써도 돼요. 그리고 I met Amy in 하고 in 뒤에다 떡 붙이셔도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을 위치로 해놓고 in을 뒤에 떡 붙여도 오케이. 이거는 아시죠? 여기까지 본 거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전체사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요 모양도 보셨죠? 지난 강의에서 이것도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포멀 라이팅에 무미건조한 글을 쓸 때 쓰기로 했고요. 그런데 해야 할 때는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뭐 뒤에 in을 붙이고 이렇게 하기가 좀 까탈스러우니까 이럴 때 좋은 게 바로 where인데 where를 또 공교롭게도 쓸 수 있는 케이스예요. 자 뒤에 에이미를 만난 곳이 이 앞에 있는 장소 속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얘네 둘을 한꺼번에 없애고 이 자리에 where를 쫙 박으면 jail book store is the place where I met Am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서점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야는 제일 서점은 1번 건물이에요. 2번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하고 사이에 관계대명사 하나 넣고 이게 이제 맨 마지막 3번으로 늘어놓으면 이 순서가 되겠죠. jail book store is the place which 또는 that is the oldest building in town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는 제일 낡았어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낡았어요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건물이 낡았다라는 성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므로 굳이 where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where를 할 때 물리적인 장소 무슨 서점 안에 뭐 도시 안 이렇게 해서 장소 물리적인 장소를 됐는데 꼭 물리적인 장소가 나와야지만 where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데 where가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상황, 경우 뭐 이런 종류의 말들 situation, circumstance, 상황들이죠. 둘 다 environment,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게 들어가도 where가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한지 보세요. 이런 느낌 아빠가 나를 더 많은 걸 배우라고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두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의미는 대충 아빠가 좀 나를 좀 강하게 크라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상황 속에 나를 두고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문장을 이제 영장을 한번 해보시면 아빠는 두셨대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파악을 했으면 아빠 my dad 자 두었습니다. put 누구를? me, 나를 어디에? 장소는 상황 속에 예요. in the situation 먼저 써볼까요? situation 쓰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상황 해서 자 상황을 꾸밀 거예요. 그럼 꾸미는 말과 꾸미는 믿음을 받는 말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존재할 거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를 뒤에 넣으면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주어가 없어요? 숨겨진 주어를 찾으면 I can learn 배울 수 있어요. 더 많이 more more 가 되겠어요. 자 그럼 가운데에 있는 게 뭐가 이제 있어야 되느냐? 우선은 사물이니까 대시나 위치를 쓰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건 어디에서 배우는 건가요? 이 상황 속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아니지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대시나 위치를 쓰지 말고 where를 써주면 문장이 아주 깔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my dad put me in the situation in 위치를 하시던지 in을 앞으로 끌고 와서 in 위치를 하시던지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장이 조금 만들기가 머릿속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where 하나만 딱 박아주면 만들기가 쉬워요. my dad put me in the situation 하고 문장을 머릿속에 만들어놔요. 만들어놓고 어 그 situation 안에서 내가 배우는 건데 그럼 where I can learn more 이렇게 뒤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하나 더 만들어보면 그는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 를 해볼 거예요. 제일 먼저 바꿀 단어는 그는 1번 이해하고 있어요. 2번 무엇을 이해하고 있나요?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3번까지 우선 머릿속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he understands the situation 또는 the circumstance 를 써놔요. 머릿속에 자 그럼 그것까지 다 되시죠? 그래서 문장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근데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냐면 그 상황 속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he understands the situation 속에서 받으니까 내가 where 그 다음에 나 스트레스 받아요 만 뒤에 붙이면 돼요. I am stressed out 하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he understands the situation 또는 the circumstance where I am stressed out 이런 식으로 만들면 머릿속으로도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관계부사 where 말고 whe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when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n을 쓸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과 관련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것만 좀 다릅니다. 자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겨울은 에이미가 태어난 계절이야. 겨울은 아주 추운 계절이야. 계절이라는 시간에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관련된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이라 해서 무조건 when을 쓰는 것이 아니고 꾸며주는 말을 또 보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된 말을 보셔서 그 시간 앞에 있는 계절이라는 말 꾸밈을 하는 말 속 안에 있는 시간에서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라면 그때 when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when을 써야 될 말이 뭔지 한번 잘 보시면 자 에이미가 태어났다라는 이벤트는 어디서 언제 일어난 건가요? 이 계절 안에서 에이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when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추운 계절을 보면 이거는 그냥 계절 속에서 뭔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계절이 춥다라는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when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이런 순서가 될 거예요. 겨울은 1번 계절입니다. 2번 winter is the season까지 이제 머릿속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보니까 에이미가 태어난 계절에서 그 계절 속에서 에이미가 그 계절 중간에 에이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랑 관련된 말이 나오고 그 속에서 뒤에 따라 나오는 액션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when을 쓰셔도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미 was born in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위치를 쓰셨다면 in을 본, in의 in을 앞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when을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다 없애고요. 이 자리에다가 when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where가 아니라 when이 되는 겁니다. So the winter is the season when Amy was bor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면 겨울은 가장 추운 계절이와는 이제 관계부사 when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the winter is the season 그 다음에 that is the coldest 또는 the winter is the season which is the coldest 하시면 되겠죠. when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시는 에이미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를 보세요. 한번 이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am is 시간이야. the time. 구체적인 에이미가 일어나는 시간이네요. 자 근데 어떤 타임이냐면 에이미가 일어나는 시간 해서 이 가운데 관계대명사 필요하고 에이미가 일어나는 거 에이미 wakes up. 맨날 맨날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두고 보면 자 관계대명사 자리 바로 앞 즉 선행사가 있는 이 칸에 시간에 관련된 말이 있어요. 어? 웬을 써야 될 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뒤에 있는 꾸민 말을 봐야 되겠죠. 자 꾸미는 말이 에이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이 에이미가 일어나는 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때 뭘 쓰라고요? 웬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웬을 굳이 쓰지 않고 만약에 위치를 쓰셨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치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에이미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또 속이라는 전치사를 두어야 됩니다. 위치를 쓰실 것이라면. 그럼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는 세 개가 종류가 있었어요. 인도 있고요. 언도 있고요. 앳도 있었는데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는 뭐? 시간이랑 짝꿍이 잘 맞는 건 앳이었어요. 그래서 앳을 뒤에다 놓든가 아니면 위치가 있으면 앳을 위치 앞으로 끌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고 아니요. 만사 귀찮아. 그럼 when을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pm is the time at which 에이미 wakes up 하셔도 되고 9pm is the time when 에이미 wakes up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하나 더. 토요일은 내가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야. 이겁니다. so saturday saturday is the day 바로 그날이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 그래서 i can get out of my 내 일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야. 약간 벗어난다라는 의미로 하고 싶은 뭐 탈출하다 할 때 escape 이런 단어를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이제 뭘 써야 되냐면은 자 우선은 쓸 수 있는가 뭐 있을까 death도 있고요.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일에서 이제 일을 일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이 토요일이라는 이 날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치사가 필요하느냐 자 날 날 요일이랑 관련된 전치사는 어떤 게 제일 적합하나요? 짝꿍이 잘 맞는 건 언이 제일 적합하겠죠. 전치사 편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을 이제 뒤에다 써주셔도 되지만 뒤에 지금 너무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뒤에 언을 쓰면 언이 잘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death을 쓰지 않고 이 앞에다가 언 위치를 쓰시거나 이건 이제 포멀 라이팅 할 때 이렇게 쓰시고요. 해야 하실 때나 아니면 라이팅 할 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냥 웬으로 쓰심이 가장 깔끔하고 예쁜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aturday is a day when I can get out of my work 해도 되고 get away from my work 해도 되고 자 정언을 쓰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겠죠. 자 보통은 이제 관계부사가 when, where가 참 많고요. 근데 why와 how도 있습니다. 그래서 why랑 how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why라고 하면 딱 봐도 이유와 관련된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뭐뭐뭐뭐뭐뭐한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뭐한 이유야 하고 이유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이 되면은 요 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the excellence 그러면 is the reason 바로 그 이유야. 어떤 이유냐면 에이미가 길을 그만둔 이유 그래서 요 뒤에는 에이미가 일을 그만뒀어요 를 이제 영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quit her job 자 이 가운데에 이제 that도 올 수도 있고 which도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reason이 앞에 있으면 뭐도 와도 된다고요? why도 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와 다르게 when하고 where 편이랑 다르게 생략 오케이 라고 해놨잖아요. 생략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얘는 이제 굳이 why 이런 걸 안 쓰고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로 전치사 4를 뒤에 붙여주세요. 이게 아니라도 그냥 이 상태로도 문장이 되어서 생략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몇 가지 옥션을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that accident is a reason that 쓰고 that Amy quit her job 해도 돼요. 또 따로 안 써도 돼요. 되고 that을 또 아예 없애셔도 됩니다. 이 문장에서 그래서 그냥 reason Amy quit her job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난 why 한번 써봐야지. 그럼 why를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 for which 쓰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쓰기에는 문장이 좀 군더더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써도 충분히 오케이. 자 그리고 방법도 얘랑 되게 비슷한 게 생략이 가능해가지고요. 자 방법을 보시면 이런 게 있겠죠. 야 이게 바로 Amy가 파스타를 만드는 방법이야. your recipe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게 바로 Amy가 파스타 만드는 방법이야 할 때 이것이 바로 this is 방법이야. the way 하고 관계되면서 필요하고 Amy makes 파스타 평소에 만드는 파스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 하고 단순 현재로 썼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요 앞이 이제 뭐뭐 하는 법이야 하고 the way가 쓰여지면 이제 how를 쓰시면 되는 건데 아니면 대 쓰셔도 되고 뭐 괜찮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은 아까는 이제 reason이랑 why를 같이 쓸 수도 있고 하나를 없앨 수도 있고 막 여러가지 이제 옵션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남아있어야 돼요. way를 쓰려면 way만 쓰고요. how만 쓰려면 how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this is the way Amy makes pasta 이렇게 하든가 how를 아예 날려버리고 아니면 아예 how만 쓰는 거예요. this is how Amy makes pasta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들 많이 이제 씁니다. 보통 뭐 that이나 이런 걸 넣기보다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the way나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고 둘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문장을 되게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야 요새 애들이 학원 안 가고 유튜브로도 영어 많이 한다던데 할 때 야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요새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그것이 it이나 this 이런 거 쓰고 it is this is 방법이야 the way 하우가 막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영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리딩짐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나온 정리 영상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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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